자 그럼 우선 실부터 제조해볼까? 한진미 스팅 조합 토젤비어 준비됐지? 과일 젤리에 토마토 주스? 거기에 맥주를 부으면 초스피드 토젤비어 완성! 어... 이게 완성이야? 응! 너무 간단한데? 그럼 안주네 맛살과 치즈의 끈적한 만남으로 고소함이 지긋뿌시는 맛 치즈가 게맛을 알아? 오... 뭐지? 내가 만들었지만 마치 내가 만들지 않은 것 같은 이 아바타스러운 기분은? 자 그럼 우리 한잔할까? 짠! 짠! 짜잔! 오! 오! 음! 오 대박! 매운 소고기 육포에 우유 식빵, 감자 샐러드, 그리고 딸기찜까지! 박수! 곧? 고고기 육포에 인해! 스스로 터라이크! 소고기 육포에 인해! 고기 육포에 인해! 딱히 알게! 그리고 한 번 연습시키기 육포에 인해! 그리그는 동시에! 이 아바타스로! 이 아바타스로! 고기 육포에 인해! 그 아바타스로! 이 아바타스로! 고기 육포에 인해! 고기 육포에 인해! 이 아바타스로! 사랑을 먹고 싶어 네가 궁금해 Taste of Love 네가 알려줘 Taste of Love 역시 주저신다